임진각에 온 박규희 기자입니다. 임진각에서 조직입니다. 티에서 얼짱가진 사람은 누군가요? 자 설명을 해주시죠. 여기가 어디입니까? 여기는 남한 임진각입니다. 이쪽에 보이는 건 뭐죠? 여기 또 임진각입니다. 뭐 그때 설명이 다 있어요? 김희 잘한다. 김희 잘한다. 아니 이게 고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. 여기는 파지입니다. 공기 좋고 물 좋은 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건 뭐죠? 뭐죠?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참나 의다리 방송을 못 먹었습니다. 사윤이가 도착했습니다. 사윤이 모셔보겠습니다. 박사윤! 박사윤씨가 곧 도착한답니다. 저 곤돌라를 타면 북한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. 여기서 엄마 선생님 찾아보래. 곤돌라 찾아보래. 나 찾았어. 봉이야. 그 연예인 차 있잖아. 까만 거. 그 다음에 저 종은 뭘까? 임진각 평화놀이. 임진각 평화놀이의 종입니다. 감사합니다. 참나. 내 설명이 이게 좀 부실한 것 같은데. 우리 들어간 소리가 났는데. 안 보인대. 야 올라가야지 보이지. 아니 좀 먹었대. 먹었대. 오늘 돈을 남았는데 새해 생각보다. 왜? 야 보인다. 왜? 마늘과 έχει 따는 것 같아요. 망양의 노래비. 엄마! 엄마 잠깐만 잠시만. 거짓말. Helena. 세상ente. 호 Christ. brose. 맛있어요. 시간대가 끝났어 여기에서 오늘 주차장은 왼쪽으로 들어오는 게 맞아? 그렇지 엄마 보여줘 아이가 어디에서 못하는 거네 cowboy ocho 여기 저기서 걸어오는... 안итесь? 유모차 아니야 제가 걸어오는 거야 어디? 저 가운데에 유모차가 아니라니까 어디 걸어와? 유모차잖아 치마 입고 이모구 입고 유모차인데 그게 유모차야? 유모차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 옆에 가운데 우리가 4개를 손을 8개를 흔들어 봐 알게 아니냐 보지도 않아 반고 틀었어 이상가족 만났어요 아 너무 웃겨 우리가 드디어 이상가족을 찾았어 맞았어 내가 알아봤어 엄마나 멋지지? 연사를 돌려서 연사를 말해서 연예인께도 모르겠지 연예인이 어딨어 아 너무 웃겨 연예인이 있다던데 내려갔나 봐 기회가 오랫자 기회가 오랫자 기회가 오랫자 그래서 내가 내다를 빡세기 아 너무 웃겨 우리가 내려가서 맞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여기가 어떻게 올라가겠어 유모차 빼고 거야 그래서 나의 형이 φ회가 오랫자 이 시각이 예약에 오랫자 시각이 오는 공격에 오는 공격에 감사합니다.